이번에는 머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일본 최대의 휴양도시 야마구치 백블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일본 야마구치 룰레스 헤레스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성인 가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신사의 품격 가수 고영준 구성진 문색, 친근한 멜로디로 상받고 있는 최영철, 왕소연 상큼 밸랄, 성인 가요계의 새로운 여신 이예란, 이구은 노래짱, 매력짱, 성인 가요계의 다크로스, 장태민, 강태평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무대, 류지영, 박주연, 수명경 등 많은 인기 가수들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8월 일본 야마구치 백브에서 한여름밤의 멋진 추억과 즐거움을 선물해드립니다.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일본을 대표하는 멋진 관광도시 일본 야마구치 백브에서 열리는 성인 가요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인 가요 절정 행위를 달성합니다.